허무한 꿈의 시대였나 천구리를 잃은 날 한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눈까지 던 이리와서 같이 찍어 안오는 건지 못오는 구리도랑 오지 않는 사람아 누가 찍어줘라 그 집이가 한 장 찍어줘 밤이 깊은 울산역에서 오오오오 오케이 행복하세요 멋지고 즐거워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바로바로 이런 분위기로 만나면 이런 분위기 사진을 찍어야겠다 선아 하시는 분은 그냥 나오시면 되고 네 오케이 자 잠시 후에 선물 저거 한 개에 30만 원씩인데 과연 30만 원짜리를 넣으려면 어차피 기다려야 할 사랑 끝이구나 첫눈이 내리는 난 한동연가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눈까지 떠오른데 다 노는 건지 도망간 건지 애가 돋는 사람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울산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울산역에서 만일이 깊은 날 밤이 깊은 날 밤이 깊은 날 추세한 날 오랜만에 보내는